음...좋았어 이거는 아오니 사우스파크로 해야겠지? 됐어 자, 새로운 게임 아 이거 소리가 좀 큰데? 그냥 좀 낮출게요 됐어 시작해 사우스파크로 하시면 돼요 어딨지? 사 우 우스 파크 우스 파크로 하시면 됩니다 좋았어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사우스파크 결정 자, 사우스파크로 하면 사우스파크 애들이 나옵니다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선택 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음... 이름 그렇게 지으면 좀 그냥 다른 모드야 사우스파크 모드라고 아는 생각보다 깬 것 같으면 깨끗하네 왠지 추워 엉 어이 이제 돌아가자구나 뭐야 다케시 겁먹은 거야 겁쟁이래요 제작 뭘 올려주겠네 난 그냥 돌아갈려 잠깐만 소리가 좀 큰데? 잠깐만 이제 소리 좀 낮출게요 나한테 좀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 잠겼어 오 문이 안 열려 뭐라고? 뭐야 저거 깨아암 어 헤드샷 이런 미사건 가갔어 이런 비인간 종류놈 이거는 어떻게 다 돌려야 되지? 잠깐만 어떻게 다 돌려야 돼? 자 이렇게 다 돌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열쇠를 얻어야 될 것 같네 자 일단 저장을 좀 할게요 저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열쇠 있겠지? 자 달아빠귀 열쇠를 얻었다 왜 달아빠귀 열쇠지? 개자리네 뭐지? 목 잘렸어 잠깐만 저 채팅 좀 봐야겠는데? 어 얘 아무 읽을 수 있는게 없네? 그러면 잠깐만 다른 방송 탐구해볼까? 음 여기 뭐가 있을까? 아무것도 없네? 근데 얘가 히로시야? 아무튼 사우스파크 여러분 애니메이션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거에요 열리지 않아 그래요 그런거에요 한마디로 달아빠귀 열쇠면 맨 마지막 정의지 여기서 세이브 사포시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달아빠귀 열쇠를 사용했다 근데 이새끼들 어떻게 들어온거야? 달아빠귀 열쇠를 안쓰고 뭔가 좀 이상하네? 모두 무사했구나 정말 이론적이지 않아 쟤네들은 어떻게 들어온거야? 어떻게든 어이 히로시 그 괴물은 도대체 뭐야 너라면 알고 있겠지? 글쎄 어 어 가사스럽게 믿기 어려운 일이야 흠 흠 편한 샘물이 좋은지 않나네 찐작아 이제 우리 끝이라고 모두 그 괴물의 엉덩이부터 먹혀버릴거야 뻔해 진정의 타켓이 살 방법은 분명히 있을거야 안그래? 음 공간인건 부자인가본 한 번당 60원 응? 뭐야 헐 헤드샷이야 이게 뭔 일이야 타쿠라가 살해가겠어 이런 비인간적인 놈 자 내려가자 쬡시다 왜 안쬘죠? 좋아 쬐자 자 쬐야되요 쬐야되요 쬐자 오지마 이 새끼야 됐어 후 좋았어 세이브 흠 왜 아무튼 얘네들 움직인 것도 정말 귀여워 왼쪽 오른쪽 걷는 것도 정말 귀여워 애들 보면 정말 맘에 들어 얘 또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생지가 생겼네 현관 열쇠를 얻었다 이제 현관 열쇠를 얻었다고? 그럼 세이브를 사포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왜 갑자기 제가 저기있는거야 타케시 어이 그만둬 내 위에 메세지 윈도우를 꺼내지마 아 그러면 얘가 나타나겠지 또 오 헤드샷 이게 뭔 일이야 타케시가 사랑해가겠어 우와 먹어? 저걸 먹고 있네 자 잠깐만 기다려줘 뭐야 쟤 염색했어? 나야 타케시야 뭐 다 타케시? 마지막 한 명과는 대화하고 싶었나봐 뭐지? 얘 뭐야 염색했네 그것보다 이 녀석으로부터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뭐야 왜 여기서 살아남았어? 누가 여기 부탁받았어? 너희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는 혼자가 되었어 점점점점점 뭘 말해도 모래신가? 그럼 바이바이다 이럴수가 왜 바이바이야 야 잠깐 어떻게 도망쳐야돼 여기서 어어 오오 쉣트 게임오버 쉣트 다시하면 돼 괜찮아 이건 빨리 채팅으로 넘겨버려야 될 것 같아 됐어 이건 빨리 무한 스킵을 해야돼 또 뒤지다니 쟤 두번 뒤졌어 미안하다 이번엔 세번 안 뒤지게 해줄게 걱정마 기다려 그럼 바이바이다 꺼져 바이바이는 넌 아니라 이 제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군요 자 가자 내려가자 자 이렇게나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상상해봐 너희네도 나에게 먹힌다는거야 뭔 개돌이하는거지? 형마저스를 사용했다 신선을 사용하자 오 존나 빨라 저 제기 뭐지? 어 뭐야 오오오오 버림도 깨비다 새끼가 나오고 있었어? 헤드샷 뭐야 이거 뭐 괜찮아 자네 살았어요 뭐 뭐지? 뭐 뭐야 역시 말 밖에 있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에 가면 아 좋은일이 없네 이번일로 그것을 잘 알겠어 뭐야 뭐야 잠깐만